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하는데요. 바로 타이달과 코브즈의 음질 비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브즈 음질이 더 낮다고 하는데요. 코브즈는 공간감이 좋고 어쿠스틱한 느낌이 잘 살아나며 타이달은 선명하고 음에 댐핑이 걸린 느낌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사운드 스테이지도 코브즈는 약간 뒤로 물러나며 상대적으로 입체적으로 나오고 타이달은 약간 앞으로 나오며 스테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측정방법, 이런 스펙트럼이나 웨이브폼 등으로는 오디오의 음질을 알아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오디오 시스템의 음질 차이를 유튜브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도 유튜브로도 이런 미묘한 음질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사용해보는데요. 그나마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해상도라던가 대역 분포라던가 음악의 다이내믹 레인지 정도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펙트로그램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절대값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나타난 정보가 원신호의 배음인지 나쁜 소리의 왜곡 노이즈인지 구분도 안됩니다. 그래도 귀로 들리는 음질을 기준으로 결과물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용도 정도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코브즈와 타이달의 미묘한 음질 차이는 스펙트로그램 상에는 한강 모래에서 반을 찾기식에 별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냥 한번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녹음은 프리즘 사운드 백감독님께서 DPA4011A 마이크로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다이아나 크롤 템페이션으로 했습니다. 타이달은 2496 MQA 버전이고 코브즈는 2496 플락 버전으로 했습니다. 스펙트로그램 보는 법 잠깐 설명드리면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대역입니다. 색깔 구분을 했는데요. 파란색부터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소리, DB가 큰 것입니다. 24비트 192kHz로 녹음을 했지만 보기 편하게 Y축은 3만Hz까지만 표시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중간중간 음악을 끊고 설명하는 것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음악은 후반부에 각각 연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달이 전체적으로 오디오 레벨이 약간 높습니다. 음악 초고역을 보면 코브즈가 더 잘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타이달, 코브즈, 확실히 코브즈가 고역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역의 높낮이의 차이가 코브즈가 더 좋은 것도 보입니다. 음악 중고역대를 보면 오히려 타이달이 좀 더 밀도가 높게 나오고 정보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스펙트로그램 상에 정보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냐는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타이달이 중역대의 밀도가 좋은 반면 다소 뭉치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코브즈는 상대적으로 10개 나오지만 더 잘 분해가 된 음으로 어쿠스틱한 음의 강점을 보이는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타이달이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타이달의 음의 강약의 슬러프가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좁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스펙트로그램 영상은 유튜브에서 음질 차이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에서 들리는 음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음질 경향은 코브즈가 상대적으로 고역의 개방감이나 투명함, 자연스러움이 더 좋은 반면 오디오 시스템에 따라 다소 엷은 음상에 힘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며 타이달은 중역대가 선명하고 힘이 좋은 느낌이지만 음이 좀 뭉치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좁으며 고역음 끝이 잘 뻗지를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스펙트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 볼 수 있겠죠. 클래식이나 재즈 등 어쿠스틱 음악 위주로 듣는 분들은 코브즈가 더 나을 것 같고 팝 음악이나 비트가 있는 음악은 타이달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스펙트로그램으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은 코브즈 타이달의 음질 차이 정도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잡아본다는 것보다 스펙트로그램 측정의 한계, 기준점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타이달과 코브즈의 템테이션을 연속해서 들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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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mptation I can't resist I can't resist I can't resist